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 시간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계획하셨는가 말하자면 조감도를 또 설계도를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기존 종교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지적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싸인과 상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해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모든 의미가 내포된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새롭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설계하시는데 그 새로운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준비는 자신의 죽음을 기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죽음을 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대화 속에서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첫째, 주님이 설계하셨던 교회의 설계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같은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무리들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한 주 만에 벌써 하얗게 잊었죠 두 번째는 내가 세운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단임 목사의 교회도 더더욱 아니고 장로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사람이 막 세우려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번째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승패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남은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역사라는 과정 속에서 확보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교회에 가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말씀 해석권과 말씀 선포권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구약에서부터 길고 긴 세월과 역사를 넘어 선지자들의 입에서 계획되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교회의 실체가 이 지상에 탄생되는 벅찬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돼요 자, 그 현장을 본문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무슨 날이 이르렀죠?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구약에 근거한 절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명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 남자들이면 누구든지 1년에 반드시 세 번은 하나님 앞에 전부 나와야 돼요 이때는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렀으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많은 인파로 해외에서 온 사람들로 시끌벅적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한 절기인가 우리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맨 앞에 있죠 그러면 이 6월절로부터 6월절은 사실 또 무슨 절기와 맞돼 있는가 하면 무교절과 맞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교절은 생략하고 6월절로 시작해서 몇 주를 세냐 하면 7주를 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며칠 만에 돌아오는 겁니까? 7일 만에 돌아와요 7일 만에 안식일이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게 몇 번 지나야 돼요? 7주를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7째 주는 안식일날 7째 날 돌아오는 날이 사실은 겹쳐요 7이 두 번 겹칩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7, 7이 뭐가 됩니까? 49가 돼요 49일째가 7날이 7번째 되는 날이에요 겹치는 날이에요 7이 그래서 이 날을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이 날을 큰 안식일이다 이래서 더하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농사절기상 이때가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추 할 때 맥자는 보리맥자예요 그런데 이 보리가 누구를 암시하는 그림인가 하면 이 땅에 보리떡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허무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누구인가 다 실어버린 바가 된 그런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간인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첫 열매가 결국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오순절은 어느 종파에서만 강조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순절은 이 지구촌의 역사를 넘어 세대를 넘어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는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날은 사실상 오순절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날이 이르렀어요 이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길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0명 정도 들어앉을 다락방을 가진 집은 가난한 집이었을까요? 부잣집이었을까요? 부잣집이죠 다락에 120명이 앉는다면 나머지 집 공간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바나바의 생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자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선교 여행길이 힘드니까 중도 탈락을 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적도 있죠 얘를 다시 데려가야 되느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어쨌든 이 120명의 성도가 이 큰 집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현장이 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구약에 보면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고 우상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이 돼서 로뎀나무 밑에 눕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도 할 만큼 했고 지쳐서 더 이상 갈 길도 못 가겠습니다 내 생명 넉넉하오니 거둬가 주십시오 굉장히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를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선지자가 돼서 할 소리냐? 빨리 일어나! 정의 차려! 이렇게 정답을 딱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투정에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물 먹이고 음식 먹여서 그를 다독거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몰아서 호랩산 어느 굴 앞에 탁 갖다 세워요 그리고 네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째,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축을 뒤흔드는 심판 같은 지진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뜻밖에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자하십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콜, 대마마, 다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로 번역이 돼 있지만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그 말이 어? 성경에 신이 돌을 쪼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식계명을 받을 때 그 식계명의 글자는 누가 친히 쓴 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 새겨준 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먼저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고 반드시 누구의 역사와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동행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2절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말씀이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작용되고 전해지기 위해서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늘 따라다녀야 돼요 말씀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고 성령만 강조해도 은사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의 설계도대로 드러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첫째, 뭐가 충만했다? 말씀이 충만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구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보금을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을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미국, 저, 북유럽 이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 없이 자기네 나라 태어난 곳의 말로 다 알아듣더라 그 말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은 뭐의 역순입니까?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나 했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서 내가 다시는 물러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무지개에 걸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인지라 어떤 의도를 꾸미기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홍수 때와 같은 멸망을 면하자 해서 뭘 쌓기 시작했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높이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방지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도모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생을 보려고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제일 먼저 조치한 게 뭐냐면 언어를 확 흐트러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물 떠오라고 하면 수건 갖다 주고 망치 갖고 오라고 하면 톡 갖다 주고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이 그래서 그들이 말 통하는 사람끼리 종족이 되고 흩어져서 다 흩뿌려졌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러니는 이들이 원래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의도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흩어져 버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건 무슨 뜻이에요?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면 창세기 흩어진 것과 다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만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는 불러 모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뭐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뿌려졌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사건이 이 첫 번째 과제가 첫 번째 교회에 주신 중요한 미션입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과제로 던져지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는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남성울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화종부 목사님이 오셨어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 첫 번째 주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문제다, 삶이 문제다 얘기하는데 삶이 문제가 아니다 삶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전인격 속에, 심령 속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게 문제다 이게 제대로 열리면, 제대로 들어가면 삶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깊이 동의가 됐습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이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변화와 새로운 삶의 양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깊이 동의가 됐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공동체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단체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비밀된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명이 또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 주간 속에 새롭게 곱씹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흩어진 하나님의 자리입니다